네 뭐 이렇게 되겠네요 힘 사열은 그럼 다음 사열을 정리해 보도록 해볼까요? 네 드디어 마지막 사열만이 남았습니다 바로바로바로 핸더맨 인기를 끌어모을 수 있는 엘기오! 우리한테 어울리지 않는거죠? B.A.P에게 가장 어려운 과제 중에 하나인 바로 엘기오 사열을 양머리 있습니까? 아 이거 없습니다 아 기껀들었습니다 무조건 서열이 정해져야 돼요 애기오 서열이 이제 가장 민망하니까 우리 이쪽에 아 지쪽으로 우리 문조스 문종어권 종업궁부터 항상 열심히 하는 B.A.P가 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드디어! 드디어! Umm 저요 다음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시작 하hour 하나, 둘, 셋 에이, 요, BLEEBLEE! 하나, 둘, 셋 둘, 셋! 자, 도와, 도와, 도와! inhirodont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부이, 부이 자, B.B. 최양의 의견을 많이 보셨고요. 제작진님, 이제 저희 애교 순위를 우리 제작진이 정말 주관적으로 자, 이렇게 해서 서열이 정해졌어요. 이제 두뇌 서열 1위는 우리 김인찬 이제 두뇌 서열 1위는 우리 김인찬